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민선 6기 3년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의 민선 6기 3년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속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강화. 정연보 광양시장이 민선 6기에 들어서며 행정에 가장 중점을 둔 방향입니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만나는 해피데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시민과 자주 만났습니다. 여기서 건의된 사항이 2,4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84%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광양시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 동안 모두 132개 기업과 3조 1천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기초를 다졌고 잘 사는 농촌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백운산과 섬진광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섰는가 하면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유치를 통한 문화교육 발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스토리를 입혀가는 그런 관광이나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택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역 인구는 정체 상태인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업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다는 것입니다. 택지 개발 계획이 2030년 30만 자족도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이게 현실 가능한 인구 목표인 건지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선 6기 앞으로 1년. 광양시의 남은 1년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완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